영등포구 가족센터 영등포구 가족센터가 자기주도학습 이해와 실천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센터 내에서 진행되며 교육에 관심이 있고 7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가 대상입니다. 자기주도학습에 의해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엄마의 역할, 아이에게 맞는 학습설계, 지속적인 실천 방법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이달 28일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